자 한 마리 왔죠? 와 슬쩍 건드린다 한치 열어 어우 한치면 사이즈 좋은데 났어 한치죠? 아 좋아 4분 5분 16분 16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대명대도 지나갔네요 중간쯤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은 4시 55분 5시 정도고 보시다시피 너울이 엄청나네요 자 통영 들문낚시 보성호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물때는 열한 물입니다 오늘 비도 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항이 대박이었다고 하시는데 너울이 많은데 아들내미 같이 갈까 말까 하다가 의증을 물어봤더니 무조건 가자고 하죠 말을 꺼낸 건 저니까 그냥 혼자 올 수 없어서 같이 왔습니다 이거 그까지 꽁치서 하는 거 어때요? 어 그건 갈 집대 현태야 채비 찾아가지고 알겠어 아빠도 찾아봐 왜? 채비가 여기 없는데 채비가 왜 없어? 그러게 다 꺼낸다 아휴 불렀네 저기야 채비 넣었어? 야 미치겠다 진짜 아이야 이거 망망대해서 그래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끊어봐 선장님 혹시 판매하신 라인 같은 거 없을까요? 저희 채비를 안 갖고 왔어 판매하시는 거 있을까요? 자세인데 자세인데 상관할라고 잘랐고 가면 됩니다 예 아휴 이거 와 천만다행이네 진짜 아 이 기둥줄이구나 여기다가 라인 통과시켜가지고 가짓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네 가짓줄 있어요 아니요 가짓줄 없어요 어휴 고맙습니다 이야 상태가 큰일 날 뻔했다 철저를 이틀씩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잠들었는데 왜 만들어놓고 왜 안가져요? 그러니까요 아 참 군인이 총을 안 갖고 왔다고 저는 나일론 3호 로 만들었는데 키오라 채비도 있고 어미 이야 이런 경우도 생기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제 탓이지 밑에 이 카멘탈 100짜리 제 핑조래에 따라? 어 아 진짜 아빠는 성태가 얘기하는데 설마 했어 진짜 한순간 처음에 한 30미터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집어둔 키고 집어가 되면 선장님이 방송을 해주죠 그리고 누군가 한마리 잡으면 도대체 무슨 색깔인가 콜링을 달아야 돼 그렇지예요 선태야 너 지금 몇 미터야? 뭐라고? 몇 미터야? 45 어? 45 45 어 어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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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로 벌써 벌써 아빠 이거 마른 것만 갖고 올게 한치가 어? 항상 잡히는 건 아니고 야 기다려 엉기진 거예요? 아 아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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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같이 감어 천천히 감어 오우 잡으셨어? 잡으셨나봐 해무가 낀다 어 해무키면 거기 안 잡히는데 어 왔어요 왔어요 몇 미터예요? 30 30 30 봤나? 아니 저도 봤는데 입질한거 입질 분명히 했거든요 여기가 예예 붙어있네 어 있어 있어 와 씨 이야 30 30 30 30 30 팔뚝 팔뚝 이야 씨 아빠 이게 뭐야? 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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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가려 오케이 와 소리도 이만해 아빠도 고추장 바꿀까? 고추장으로 가보셨어 이게 아니고 어 뭐야 이거 틴슬 아 틴슬 오 나왔어? 오오 대박 사장님 몇 미터에서 잡으셨어요? 아 위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 또 잡으셨어 어 20m 야야 집어새다 오케이 오케이 몇 미터예요? 네? 몇 미터예요? 20m 20m 와 송태야 한 마리가 이 팔뚝만 해 아이 건지시고 내렸는데 또 잡혔어 예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축하해 어 고맙습니다 이슬생 늦을까요? 야 진짜 크다 어 어 틴슬 야 이거 다 꺼내자 오늘 우리 낚시복 입지 말자 어 사장실 갔다 왔는데 옆에 사장님께서 입지러 와갖고 릴링 한 절반쯤 해주셨어요 약간 땅을 닿을 느낌이었는데 어 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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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안 돼 아 뭐 화장실 갔다 온다고 무조건 뭐냐 와 또 나왔어 와 진짜 크다 선태야 노란 수박에도 나온다 머리가 빨간색이니까 그렇지 아빠는 아기 색깔을 바꿔야 되겠어 손태야 손태야 한 마리 잡으니까 멀리에 싸우 써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태야 입질 없으면 1m씩 계속 바꿔봐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9m 될 때까지 계속 1m씩 1m씩 올려보고 어우씨 15m에요 15m 예 네 아빠 너 잘 알려줬지 오오 오오오 손태야 손태야 아냐아냐아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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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데 아냐아냐 어 너 너 가있어봐 가있어봐 오 잡았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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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태야 고추장인 고추장 어 왜왜 15m 15m 오 잡으셨어 자선인도 아빠처럼 이렇게 했는데 빠졌어 어어어 잘했어 15m 어 15m 손태야 15m 15m 고추장만 나와 고추장 오오 크다 와 날씨 엄청 좋네 오늘 자 이렇게 잡는거야 제대로 봤지 13m 13m 13? 예예 13m 13m 야 이거 크다 안 크네 이야 싼거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호 하하하하 야 13m 요호 하하하하 어쩐지 무겁더라 와아 오 오 전태야 잘봤지 원줄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입질하는거야 저 저 쌍고리 쌍고리 있습니다 쌍고리 이야 장년하고 완전히 달라 야 이런 날씨에도 잘 나오면 씨 끝내주는거야 진짜 어 어 어 어 터졌나 어 아 채비가 아 아 아쉽다 어 어 갈치와 버렸나봐 예예예 갈치네요 갈치 어어 선태야 멀미가 싹 없어졌어 아빠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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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초반에 10m 권으로 뜨면 무지막지하게 뜨는거야 미치겠다 기둥줄 굵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위에 십보줄이야 네 오우 역시 고치장이야 얼마에요? 15래 15?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입질이 오게 돼있어 이 경계랑 만났는데 거기서 딱 입질하는거야 여 stressful 보이죠食? 어 airflow 자 올해 첫 오징어네요 오징어는 금엉이야 어? 아 걸렸구나 에헤이 와 금방 풀어주시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잠시만 제가 할께 자 둘다 느리는 와중에 22에서 왔어요 가벼운거 보니까 오 한치다 한치 22 자 틴셔에서 나오네요 틴셔에서 나오네요 22 22.5 자 이야 오늘 기분 째짓날이네 오징어도 나오고 물론 방생이지만 한치도 나오고 밤자도록 하면 이거 두자릿수 하겠어요? 이건 뭐 한마리를 잡아도 팔뚝만하니까 물론 작은것도 섞여있지만 아들녀석 낮에 안자가지고 좀 자러 들어갔습니다 혼자 세대 보는데 볼만하네 한 마리 올 때 됐는데 20 아 작년에는 한참 하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진짜로 오징어 두 마리 잡고 오고 전 이 정도면 무작위해요 근데 오늘 틀렸어요 해묵기는거 보면 그러니까 해묵기는게 네 자 한 마리 왔죠? 와아 슬쩍 건드린다 와아 어우 한치면 사이즈 좋은데 아싸 한치죠? 네 아 좋아 오늘 오늘 복 터졌어 23이요 23이요 아 해무야 사라져라 이야 해무만 사라지면 진짜 요것도 이상하죠? 우와 우와 오늘 입질이 이렇게 안되니까 살짝 아주 그냥 이게 물고 있어 그냥 어? 우리 아들 나왔어 선태야 해묵겼어 아이 입질 업무 약해지죠? 네 엄청 약해요 아이고 우리 아빠들 야랬다 하하하하 어 아빠 세마리 세마리째야 그냥 물고 있어요 물고 스테이버 하나 둘 셋 아 일곱마리째구나 선태야 우리 오늘 회에는 시커먹겠다 진짜 야 해묵만 안꼈으면 우리 좀 잡았을거야 진짜 어 진짜 해묵만 아니면 진짜 좋을텐데 선태야 찢개 좀 찢개? 응 어? 이거 이상하더라구 어? 야 크다 이거 선태야 니가 잡아봐 응 내가 잡아봐 어어 천천히 릴링해야돼? 천천히 릴링해봐 천천히 비온다? 천천히 해봐 어 비온다 아 이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씨 무지개 크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이야 이씨 와아 진짜 크다 어 잘 내려와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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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아 여덟마리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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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치다 그래도 이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오는데 참 너도 강태공이다 컨태 잡는 느낌은 알겠어? 잘 모르겠어 릴링을 해도 컨태야 바지 입어야 되지 않을까? 바지? 어 괜찮을 것 같아? 많이 오면 그때 바지 입자 알겠어 자 잘 내려봐 잘 내려 하하하하 비가 와도 해물가 껴도 헌치가 나온다 거치해놔 석태야 너울 침해졌어 비오고 해물나 거쳐라 야 끄다 멋있네 눌린다 하하하 상태야 우리 앞으로 가자 앞으로 베스트 나가다 오 찍어서 먹어봐 너 엄청 크다 어 아깔쿨 줄이 느슨해졌어? 응 이것들은 왜 안 당기지? 아카수다 계속 그냥 잡고만 있어 응 상태야 이거 요요요요요요요 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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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뽑아 올려봐 쭉 뽑아 올려봐 아니야 아니야 내렸다가 올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쭉 뽑아 올리면서 그냥 릴링을 해 내리면 갖고 있다가 얘가 놀 수도 있어 이 카메타를 문거는 논단 말이야 컨태야 이거요요요요 채채채채 채채채채 쭉 뽑아 올려 그렇지 그렇지 릴링 천천히 딱 좋아 그 정도 아빠 온다고 했지 어 괜찮아 오징어가기도 하고 릴링에서 또 딱 좋아 야 한치잖아 어 어 야 이놈어놈어떻게 해 어 죄송합니다 네 저거 니가 해 니가 오 해물 사라진다 대박 여기 있다 야 야 야 채채채채채 그렇지 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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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야 아들 오우 야 야 손맛 좋으면 한치야 어 그래 오 야 오 야 오 씨 야 아들 해낼 줄 알았어 짜샤 야 야 하하 하하 갈무리 잘해라 야 야 야 그게 팔뚝관치야 와 친세를 나오네 자 아우 좋아 아 해무거 치니까 나오잖아 떨어졌어 아 천천히 가보는데 야 송태 형 그래 그래 아빠 카메라를 안 켜가지고 아이 천천히 가보는데 아 또 비오네 아이 그래 비와 와라 우리 10마리 넘었어 송태야 10마리 넘어 20 계속 20이에요 20 비도 오고 해무도 끼고 그래서 따문따무 이리로 나오니까 아 재미는 있네 아 근데 전 라들렘이랑 와가지고 이녀석 한 서너마리 솜만 보고 둘이 합쳐서 두 자릿수 넘은 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작년에 너무 호되게 당해가지고 야 엄청 시원하게 했어 이야 엄청 시원하게 했어 그러고서 입술 받았습니다 틴셈 저쪽권 먹는데 이쪽권 우와 씨 자 여러분 이거 통영에 이렇게 나와요 새우 모양 어우 좋아 정태야 우리 바닥에 좀 깔아보자 25 나도 25 다 맞췄어 맞지? 야 이거 입술이 꼭 이럴테니까 오우 이야 사이즈 좋다 이거 자 배가 위로 올라가면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빨리 안 털리는게 제일 중요하죠 와 뭐 준수하네 이 정도면 어 야 씨 아 쌍거리 할 수 있었는데 어우 바닥 깔리겠어 축광 좀 시키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오우 미안 아니 몇 미터 죽어 하셨어요? 22m요? 천천히 22m 해봐 채채채채 아 천천히 입술이 이렇게 온다니까 니것도 맞았었어 그거 빨리 봐야돼 파란색 괜히 봤거든요 아이씨 오우 준수해 오늘 바닥 까는겨 아들 그게 입술이야 롬테야 조금 이상한데 턱 이렇게 하면 그게 입술이더라고 오늘 엄청 힘들어 애들이 민감해졌어 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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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니야 이슬이야 이게 반은 비 반은 이슬이야 이것도 넣어주세요 1시 26분 1시 26분 졸려? 네 솔직히 어? 피차할거야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정석이 되게 졸린 시간인데 1시 30분 1시 30분 1시 34분이네요 오 많이 앉아있으니까 지금시간에 졸리지 안 졸린게 이상한거 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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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손으로 랜딩할겁니다 아 이거 아까도 한 마리 떨쳤어 이렇게 해서 릴링마시라도 뭐지 그래도 인 Ally 무휴 힘쓰니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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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게 한 침이다 팔뚝 한 침 보다 조금 빠지는 한 침 자 바닥에 거의 깔리죠 오늘 바닥에 거의 깔리겠어 그래 한 마리 없죠 오 이거 사이즈 좀 됐다 이거 가끔 가도 이렇게 한 마리씩 와주면 참 좋을텐데 네 자 앉힙니다 자 바닥에 깔아가요 조금 졸리려고 했는데 정이 흙기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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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졌어 아하 자 먹음직스럽죠 한 두세 마리만 더 잡으면 바닥 깔겠는데 아하 아하 걸렸나 오우 한치가 때린거였구나 아하 어 나 걸린건지 알았더니 에라에씨 어 한치다 오우 어디간 줄 알았어 자 밑으로 내려와있죠 27 한치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2시 25분 2시 25분 2시 반인데 한 마리 왔어요 아하 떨어졌어 아하 자 아 보자마자 숨긴 했는데 자 오우 두 마리인데 두 마리 될뻔했는데 아쉽다 오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 오우 쌍거리 아니면 이거 대포다 오우 괜찮아 대포는 아니어도 사이즈는 좋습니다 사이즈 좋죠? 이만하면 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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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따박따박 예 바닥은 덮었어요 그래도 시컬버커데 아이 그럼요 아우 전 그래도 오늘 엄청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이지 뭘 오우 오우 많이들 잡으셨네 오우 제가 오늘 쿨러를 좀 봤는데 자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작년에 그 아쉬움을 한방에 덜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만 같으면 좀 더 자주 오겠네요 오시면서 이렇게 좀 채청준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한주에 오늘 오우 천출조인데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틀 연속 해놨어도 그 전부터 한치 그 계속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좀 핑계가 좀 있자 하면 기상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예약했다가 캔슬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참 만족은 하지만 이것저것 아쉬운게 많은 그런 출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 좀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손장님이 이미 채비를 주셔가지고 만들어서 잘 썼습니다 채비가 아니고 애기에만이겠네 고추장 틴셀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